장애인에게 각종 혜택을 주고 신분증 역할과 다름없는 복지카드가 시각장애인들의 이용에 불편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점자가 각인되어 있지 않아 타인의 도움 없이 사용이 불가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는데요. 박태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점자 양각이 각인되어 있는 시각장애인용 신용카드입니다. 현재 모든 카드사에서는 점자카드 발급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장애인이 사용하는 복지카드에는 아무런 점자가 각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지카드는 장애인에게 신분증 역할 뿐만 아니라 공공요금 할인, 편의지원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카드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점자가 없는 복지카드를 읽을 수 없어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은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불안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카드에 점자가 없으면 일단 이런 사항들을 본인이 스스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알기가 쉽지 않다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이런 불편함에 장애인 단체들이 모여 복지부에 복지카드 양각 각인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복지카드의 용도가 타인에게 본인이 등록된 장애인임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된다는 점과 표기상의 한계 등을 이유로 개선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인증이나 쇼핑 등을 진행할 때 신분증 속 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복지카드의 점자 양각을 각인해 스스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장애 최초 판정 일자를 적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내가 이 복지카드가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가면 그 복지카드를 다시 받기 위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을 스스로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타인에게만 보여주기, 확인시켜주기 위한 용도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원하는 것은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복지카드를 신분증명의 용도에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태진입니다.